좋아요! 어, 찌, 찌, 어, 찌, 어, 찌, 어찌, 어... 찌 오늘의 글자는 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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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? 망 망치 망치 물건을 두드릴 때 쓰는 망치 망치는 위험해서 어른들만 쓸 수 있어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빠가 망치로 벽에 못을 박아요 망치로 못을 박으면 벽에 시계를 걸 수 있대요 아빠가 치는 망치 소리가 뚝딱뚝딱 망치로 못 박는 소리가 뚝딱뚝딱 뚝딱뚝딱 어찌지 어찌지 어찌 어찌지 어찌지 어찌 어찌지 어찌지 어찌 어찌지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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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삐약 빵야빵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빵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도시락 이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extraordinary 이수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